자, 올림프스 2 10강의 프랙티스 1번입니다. 프랙티스 1번, 자, 따라가 봅시다. 자, 많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들, 사람들 설명하네요. 어떤 사람들, 빠진 자리 여기지. 우리가 칭찬하기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자, 이까지가 관계사다, 이게 동사지. Are the ones,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 복수니까, ones가 오지. 어떤 사람들, closest to us,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을 칭찬하기 어렵다, 이거야. 그게 뭐지, 우리의 짝,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때때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아, 우리 아이들, 친구들, 이렇게. 그럼 왜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은 옵니다, 뭐로부터. 분노와 어떤, 화와 어떤 분노로부터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막 화를 느끼기 때문에. 왜 좋은 날이 있더라도 뭐 나쁠 때는 이제 화가 난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온다, 이거야. 자, 그런데 하지만, 하지만, in some strange way,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참 이상하게도, 이런 뜻이겠지. 우리가 뭐 할 때? 우리 삶에서 그 사람들을 칭찬할 때, 칭찬할 때. 자, 이거 잘 체크를 하자. 우리가 칭찬할 때야. 그 사람들을 칭찬할 때, 뭐 하게 된다?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 내보냅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칭찬하며, 왜? 부정적인 게 있더라도 그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진대. 그리고 뭐 하게 돼? and open the door.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을. 뭐를 향한 문. 그들이 어떤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들 자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문을 열어줍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 이거야. 뭐가 날아가고, 부정적인 게 날아가고. 그치? 자, 이런 것들. 자, 이제 어휘 잘 따라가야 된다. 자, 그러면 너무나 많은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은 뭐에 초점을 맞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야. 그리고 have no difficult. 어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 하는데? 자, reminding. have a difficult I and T지. 그리고 remind A of B지.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뭘. 그들이. 자,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자, 이렇게 상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뭐야, 잘못하고 있는 거를 상기시키는 건 쉽다, 이거야. 그리고 it's no wonder.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소수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퓨우가 왔으니까 부정으로 봐야지. 거의 그 관계가 잘 진행되어 나가지 않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왜? 부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칭찬 안 하니까. 그리고 뭐야, 중요한 사람들에게 걔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상기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잘 안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To be a toning. 좀 긍정적이고 Supportive. 어떤 지지를 해주기를.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우리 자신을 둘러싸는 게 어떤 사람으로 둘러싸야 되겠니? 자, 많은 것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렇게 막 양육시키는 그런 사람들. 말 그대로 자기들에게 신경을 써주는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것은 이것은 뭘 암시한다는 거야? 이것은 뭐야? 동전의 양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나만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원하겠지. 어? 말 그대로 자기를 지지해주고 긍정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너는 되어야 한다. 뭐가? 자, 이거 빈칸 참 중요하네. 자, 뭐를 What you want to attract? 너가 끌어모으기를 원하는 What? 존재 사람 여기서 이 What은 something이 아니라 some은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여기서는 융합명사니까 융합명사일 때 something이 될 수도 있고 some은이 될 수도 있다. 백상 그래서 너는 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 네가 끌어당기고 싶어 그런 누군가 그치? 자, 그런 누군가가 되어야지 뭐하다? 또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 너가 그런 원하는 좀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된다. 라는 그런 글이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부분 전체적으로 그 어휘에 좀 신경을 쓰면서 그리고 빈칸 마지막 부분 이런 거 참 좋은 빈칸이네. 이런 거 신경을 쓰면서 한 번 다시 정리하자. 아... 감사합니다.